안녕하세요 김광진 오마이광주 김광지입니다. 이젠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겨울을 앞둔 집집마다 가장 큰 걱정거리가 김장과 연탄이었습니다. 특히 연탄은 산업화 시대, 서민들에게는 국민연료이자 아랫목을 뜨끈하게 데워주는 따뜻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젠 연탄을 보기가 귀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연탄 공장이었던 남선연탄은 지난 3월 70년 역사를 뒤로하고 폐업했습니다. 1980년대 한 해 1억 5천만 장까지 판매기록을 세우면서 호황을 누렸지만 시대 변화에는 속수음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탄 한 장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65kg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온기인 36.5도를 연상케 하는데요. 올겨울 누군가에게 따뜻한 연탄 한 장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누구에게라도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광주 뉴스 브리핑과 광주 업데이트 시간에는 전남대학교 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이 증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고요. 2부 오마이 광주 초대석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진로를 찾고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옛날 학생회관이 있던 자리에 설립된 광주 청소년 3디자인센터를 소개합니다. 어떤 곳인지 잠시 후에 광주 청소년 3디자인센터 정린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오마이 광주, 드라이브 세이 앤 인데지어 쇼, 김광진 오마이 광주 시작합니다. 오늘의 광주 뉴스 브리핑입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실증도시 광주를 주제로 스타트업, 투자사, 국내외 중견기업 등 5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는 2024 광주 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광주시티 is hosting the 2024 광주 스타트업 페스티벌 at the 김대중 Convention Center over two days with the theme demonstration city 광주 and participation from over 500 entities including 스타트업, investor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businesses. 광주전남 김대중 재단은 민주주의 확립과 인권신장,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년 김대중 평화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광주전남 김대중 파운데이션은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인데지어 쇼, 인데지어 쇼, 인데지어 쇼, 인데지어 쇼, 인데지어 쇼, 인데지어 쇼 기여하기 위해 어르신 콜택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티 plans to introduce an elderly 콜택시 service to address mobility challenges faced by senior citizens. 전남도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전남 김신품종, 햇바디 1호가 진도 위판장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province's new seaweed variety, 햇바디 No.1 developed by the province and the 전남 Marine and Fishery Science Institute achieved record-breaking prices at the 진도 auction market.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 전남 순천만 습지에 천연기념물 228호이자 멸정위기종인 흑두루미 7,600마리가 관찰되면서 전 세계 생존 개체수의 50%를 순천만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At the Suncheon Bay wetland, one of South Korea's key migratory bird sites, 7,600 endangered hooded cranes, natural monument No. 228, were observed, representing 50% of the species' global population. 광주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최신 뉴스와 유용한 정보를 청취자분들께 한국어와 영어 이중원으로 전해드립니다. 김선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Hello, how are you, everyone? It's already Thursday. 벌써 또 목요일이네요. 그러게요. 연탄 진짜 떼본 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떼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연탄 떼죠. 오, 그래요? 네. 오, 이건 충격인데? 와, 얼마 안 됐군요, 연탄이. 그렇죠, 얼마 안 됐죠. 연탄... 이때 하나 떴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그 위까지는 기름보일러로 바뀌었던 것 같고. 고학년 때는? 그러니까 고학년 때에서는. 저학년 때까지 연탄을? 저학년 때는 연탄을 떼던 것 같아요. 와, 너무 신기하다. 연탄하고 뭐 집에 석유난로. 근데 연탄을 그 당시에도 아파트가 있었나요? 예전에 이제 저희 때는 5층 미만의 신규 아파트들,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은 아파트인데도 연탄 떼기도 했고요.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매곡 아파트, 이런 류의 아파트들. 근데 그 이후에 흔히 말하는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들. 삼성아파트, 동아아파트, 현대아파트 이런 게 생기면서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집에 보일러라고 하는 것도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그땐 없었나요? 고층 아파트가 좋은 동네는 있긴 있었을 텐데, 서울이나 이런 곳들은. 근데 시내 순차원이나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연탄 떼는데 최근까지도 비닐하우스 같은 데들은 가면은 화원들, 농가의 비닐하우스 이런 곳들은 많이 연탄 떼긴 했는데. 와, 너무 신기하다. 연탄이 이제 문을 닫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사실 공감은 잘 안 되긴 하는데 연탄을, 이제 저희는 아파트 세대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어떻게 연탄을 떼지? 이런 궁금증이 사실은 들으면서 저도 의아했는데. 그리고 주거가 꼭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주택이죠. 주택. 약간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었을듯한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게요. 자, 우리 브리핑 얘기 중에서 관심 가는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모든 게 디지털화돼서 어르신들이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뭐 어떤 식당을 가도 키오스크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고 특히 택시, 요즘은 다 어플로 저희가 부르잖아요. 맞아요. 손 들면 이렇게 멈추는 택시가 거의 없죠. 아, 멈추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분들은 당연히 우리 이제 우리에겐 편리한 이것들이 그분들에겐 너무 불편하고 지금 현재 광주 같은 경우는 8000대가 넘는 택시가 운영 중인데도 대부분이 카카오티 앱을 통해서 이제 손님들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면 사실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택시들을. 그래서 이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 분들에게 광주시에서 좋은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로 어르신 콜텍스 서비스를 도입을 하는 예정인데요. 콜텍스 서비스. 네, 네. 제가 뭐라고 했죠? 콜텍스. 콜텍스 서비스는요. 광주에 65세에 놓인 인구가 24만여 명인데 전체 인구의 17.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12월 1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앱으로 호출하는 게 아니고 전화나 이렇게 전화로 사실은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미 운영 중에 콜텍스 회사와 협력을 해서 세금 부담 없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도 노인건강타운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곳들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로 전화를 해야지 이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12월 12일에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2021년에 3,400마리가 왔다고 하고요. 2022년에 더블로드에서 6,000마리 그리고 2023년에 7,200마리까지 개체수가 늘었는데 올해는 벌써 아직까지 올해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만 7,600마리가 관찰됐다고 합니다. 이 흑두루미가 왜 중요하냐면 천연기념물이에요. 맞아요. 멸종위기 동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년 순천만 습지에서 관찰이 되고 있는데 전세계 생존 개체수의 50%라고 하는데요. 자기들끼리도 여기가 맛집이야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마음이. 그래서 시에서 이제 이 순천만 습지에 오는 흑두루미들을 위해서 전봇대 15개를 제거해서 환경저해 시설이 없는 서직지 28헥타르를 추가로 또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순천만에 가시면 갈대밭도 너무 멋지게 장관으로 보실 수 있고 또 국가정원의 여러 모습들도 즐기실 수 있고 이 순천만의 철새들을 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요? 네. 배 타고 가면서 이렇게 S자 코스로 이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한번 가족들하고 가보셔도 정말 좋은 체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해질 때 순천만이 참 멋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지는 모습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상상이 되네요. 또 순천시에 따르면 원래 전세계 흑두루미의 90% 이상이 2000년대 초반에 다 일본에 집중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질병 발생이 이르면서 이제 종소멸의 위험을 안고 있었는데 이제 순천만으로 50%의 이런 객체가 오면서 이제 조금 더 정신호가 켜진 것이 아니냐 종보전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 더 다뤄볼까요? 오늘 소식들이 너무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세 번째 소식 얘기해 볼까요? 저희 광주전남 김대중재단에서 제1회 김대중 평화상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확립과 인권신장 또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올해를 시장으로 매년 시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올해 후보자 추천 아직 시간이 남았거든요. 12월 4일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분이 또는 이 단체가 지역사회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헌신적인 활동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후보자 추천할 수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 공모이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실천적인 그런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요즘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으로 굉장히 나라가 뜨거웠지만 저희의 1호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시잖아요. 이런 분의 뜻을 기린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동안 김대중 평화상이 없었다는 게 좀 더 의아할 정도이기도 하네요. 진짜 부르죠? 이번에 그래서 12월 4일까지 여러분이 저 이분 추천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김대중 재단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내려받으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12월 16일에 바로 시상식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김대중 평화상은 국내의 단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외의 단체들도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영어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ight. So we have just introduced about the Gwangju, 전남, 김대중 Foundation where they have initiated of this first 김대중 Peace Prize. Now if you are not aware, 김대중 is the name of our former president who have actually won the very first Nobel Prize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in the foundation of the peace because of his efforts that were made with North Korea. So there will be this peace prize under 김대중's name and for the applicants of the candidate they will be registered until December 4th to the website of this foundation and the wording will be implemented on the 16th of December right away and it will be implemented every single year starting from this year. So if you know anybody who had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South Korea or maybe out but as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please do recommend the candidate and maybe you'll have the awarding honor. 네. 좋은 분들이 제 1회의 수상자로 선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업데이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의 대표적인 상급 종합병원이죠. 전남대학교 병원 그리고 조선대학교 병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 두 곳이 모두 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중증 응급 희귀 질환의 치료에 집중하는 이 중증 중심병원으로 이 두 병원이 전환되는 건데요. 전남대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구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에 이제 참여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조선대병원 같은 경우는 3차에 이미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So both of 광주's two advanced general hospitals, 전남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조선 University Hospital are transitioning to severe case-focused hospitals. So they will be concentrating on treating severe, emergency and rare diseases. And as for 전남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t was selected as the fourth participating institution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ructural transformation support project for advanced general hospitals announced on the 19th, whereas 조선 University Hospital had already been participating in the third round. 네. 보건복지부의 선정 자문단이 병상 감축 계획 그리고 전공의들에 대한 근무 단축 시범 사업 참여 그리고 구조 전환 이행 계획 수립 등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심의해서 참여기관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참여기관은 중증, 응급, 희귀 질환 진료에 대해서 인상된 정책 숫가를 적용받는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또 참여 병원들이 권역 내에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하게 의뢰하고 회송을 통해서 경증 환자 진료를 점진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보상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조선대병원에 교수님을 모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몇몇 의사분들의 입장은 지금 전공의 사태라든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이 아무래도 이러한 성과를 만들게 되는 어떤 또 촉진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평가를 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남대병원은 진로협력병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증 환자 중심병원으로 체계를 변경하게 되고요. 경증 진료를 줄이면서 중증, 응급, 희귀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 역량을 확보시키면서 또 전공의 분들에게는 계신 분들에게 더 나은 수련 환경을 제공하도록 임상이나 수련 연구를 또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through active referrals and transfers. 전남대병원 같은 경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서 일반 입원실 872개 병상 중에 35개 병상을 감축하게 된다고 하고요. 입원 환자 중에 적합질환자 비중을 또 최대 70%까지 좁히기 위해서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를 완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앞서 조선대병원 같은 경우는 3차에서 선정이 됐었죠. 이때도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되면서 구조전환을 위해서 713개 병상 중에 33개 병상을 감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들에게 더 정확한 변화가 더 큰 변화가 될 것 같은 경우는 전남대용 지적의 방역을 감축한 35개 병상에서 870개 병상에서 구조전환의 방역을 감축한 방역으로 감축하며 조선 유니버시티의 방역을 감축한 방역을 감축한 방역을 감축한 방역을 감축한 방역으로 감축한 방역을 감축한 방역을 감축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시면서 적합질환자 비중을 70%까지 좁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중증병원에 맞는 환자들 중심으로 그런 적합한 분들을 환자로 뽑겠다, 모시겠다 이런 퀴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적합질환자라고 하는 분이 정확히 어떤 환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적합질환자의 적합질환의 기준을 살펴보면요. 고령이나 이런 복합질환 같은 곳으로 지역 2차 병원에서는 치료 제공 과정에 위험이 수반될 위효가 있어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3차 병원으로 의뢰된 환자를 가리키는데요. 호흡곤란이라든가 의식장애, 이런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1에서 2 기준에 해당을 해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한 환자도 포함이 되고요. 같은 질병 종류여도 일반 성인보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 환자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We are talking about the related diseases because we have just introduced how the ratio of these related disease holders or these suitable patients or appropriate patients will be reduced to 70% where these are including those people who have sort of problems in terms of risk factors. So specific factors or linked with risk factors that are health conditioned and these diseases can share common causes, risk factors or mechanisms. So children, patients or those in the criteria of the first to the second emergency patients are included in this related disease or these appropriate patients. 중심병원 선정 뉴스에서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병원 관련해서 최근 아주 좀 이걸 재밌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례적이면서도 가슴 따뜻한 어떤 소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광주에서 낙래를 맞고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뉴스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생활하셔서 교사하셨는데 생활해서 아주 일상적으로 복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감사의 의미로 전남대병원에 후원금을 기탁하면서 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낙래를 맞고 심장이 멈췄다가 기적적으로 그야말로 생활한 교사가 자신을 치료해준 이 전남대병원에 후원금을 기탁한 건데요. 김관행 교사라고 합니다. 아직 30이 채 안 되셨던 나이였는데 지난 8월 5일 광주 조선대에서 연수를 받고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에 낙래를 맞은 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감전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심정지 상태에 처했는데 전남대 응급의료센터로 이송이 되셨었고 에크모, 저희가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들어봤죠. 인공 심폐기계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약 한 달, 28일 동안 입원 치료 끝에 건강하게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교사께서 후원금을 기탁하시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우리 지역 최고의 거점 병원으로서 응급실 등 필수 의료를 더욱 발전시켜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마음이 광주 시민 전체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지역민의 든든한 건강지킴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소식은 조선대병원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술 작품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마음을 치유하고자 희망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의 재학생들이 작품 32점으로 채웠던 이 전시는요. 마음을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내년 9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작품들 어디에 있냐면요. 병원 1관에 중앙계단 벽면을 활용한 이렇게 돌아가는 나선형 갤러리 나선형 계단 있잖아요. 달팽이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 University Hospital had recently opened up a HOPE exhibition to comfor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through art and promote emotional healing. Now, the exhibition features 32 works by the students from 조선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and this display will be open until September next year. It can be watched or viewed at the snail gallery that is located on the central staircase wall of the hospital's main building. 자, 오늘은 이렇게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다양한 업데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광주와 전남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인 만큼 알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꼼꼼히 준비해 주신 김소연 리포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퀴즈, 이것은 무엇일까요? 광주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는 광주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또래 사귀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이죠. 광주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 두 자로 줄여서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번 삼디 2번 광청 3번 센터 Okay, so the quiz in English today is to guess what is this abbreviation term for the 광주 Youth Life Design Center in two syllables. Now, this 광주 Youth Life Design Center is the place where young teenagers in 광주 can both gain diverse experiences and build friendships with peers. It is between, until the age of 24 that you may be freely using this place. So is it No.1 abbreviated into 삼디 No.2 광청 or No.3 센터 If you know the answer, text your answer to £9870 to win a prize then the text message rates will apply. 정답을 하실 분은 샵 9870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제 50번,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보내주신 응원의 글들 그리고 정답들 잘 모았다가 내일 이 시간에 광주자를 함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picking the winners tomorrow 예,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오마이 광주 초대사업 시간에는 청소년의 삶을 디자인하다 광주 청소년 삼디자인센터 정린 팀장님과 인터뷰 읽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5천만 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SNS라는 방송국 무심코 올린 글과 정보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를 비방하는 글은 피하죠. 정확한 뉴스인지 꼭 체크해봐요. SNS는 또 하나의 미디어 당신의 SNS는 온웨어 가능합니까?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어디서나 디지털 배움터 디지털이 어려운 모두를 위한 배움터 안녕하세요. 디지털 배움터 홍보대사 가수 정은지입니다. 디지털 활용이 어려울 때 내 곁에 든든한 문제 해결사 디지털 배움터를 찾아주세요. 인터넷에 디지털 배움터를 검색하거나 1800-0096으로 전화주세요.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광주가 앞서갑니다. 광주메타버스 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의 지원으로 메타버스와 XR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시설 지원 콘텐츠 제작 및 실증 전문 교육 프로그램부터 국내외 전시회 참가까지 메타버스 XR 기업의 시작과 성장을 위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광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광주메타버스 지원센터 자세한 정보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다우니 옷이 땀에 젖으면 땀냄새를 의식하게 되죠. 뉴 다우니 시트러스 앤 버베나 시트러스로 땀냄새를 날리고 샤워한 듯한 상쾌함만 땀에 젖어도 향기만 오래 다우니 이광신의 오마이광주와 함께하는 현재 시각 8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And we have many texts and YouTube commenters however we will be picking the winners tomorrow on Friday right? 네 금요일날 선물을 몰아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기쁜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모신 손님 빨리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Let's go ahead. 광주 청소년 3 디자인 센터 흔히 3D 센터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정린 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We have Ms. 정린 who is a team leader at the 광주 Adolescent Life Design Center located in the 충정로 area. Welcome.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광주 청소년 3 디자인 센터라는 줄여서 말씀하신 대로 3D라고 부르고 있고요. 시립 청소년 진로 특화 시설인데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청소년들이 조금 좋은 삶과 일을 탐색하는 진로활동의 허브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광주 청소년들이 좀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위치를 궁금해 하시는데 예전에 학생회관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현재 3D 센터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3D 센터가 하시는 일까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진로 설계, 자기 삶을 디자인한다 이런 일들을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시간이 잘 없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말 동안에 와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런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것인지 주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준비를 해놓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특정한 대상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니고요. 13세부터 24세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복지나 학교 밖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어떤 청소년들이든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공공이용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공간들을 1, 2층은 특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들은 다 6시면 퇴근하고 주말에도 못 쓰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3D 센터는 어떤가요? 저희는 이제 9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열고 있고요. 또 월요일이 휴관이에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청소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을 위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Right. So we are introducing this life design center for the youth or the adolescents which is basically targeted for the ages of 13 and 24. So a lot of adolescents and even it's a public facility. So the first and the second floors are actually open to the general public as well. Now this center is open from morning until late at night until 10pm. It's also open on the weekends except it's closed on Mondays. So everybody can go. And it's basically helping all adolescents whether in schools or out of schools basically in that age range to come and design of their own career path or get to design of their own lives as well. 네. 사실 저도 이 삼디를 되게 자주 가요. 그래서 동생들을 데리고 많이 가는데 최근에 또 광주 삼디에서 도시농부장터 보자기장을 또 진행을 했었잖아요. 팀장님께서 직접 기획하신 거라고 들었는데요. 네. 우선 저 혼자서 기획한 건 아니고 보자기장은 외부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나 단체들 또 도시농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이긴 해요. 그래서 삼디는 2016년 11월에 개관을 했는데 2016년? 네. 올해 딱 8살이 된 학교 갈 나이가 된다. 그러네요. 네. 8살이 되었는데 당시 계획부터 저희가 개관때부터 좀 도시 자체가 순환이 끊긴 곳이라서 그런 순환들을 저희가 되살릴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이런 순환 시스템을 좀 복원하고자 농과 밭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작은 실천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그곳에 나온 것들을 좀 수확해서 건강한 밥상을 차려내는 활동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건 이제 농사를 그곳에서 지어야 되는 건데 농사라는 게 자연과 연결돼서 하는 되게 전인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또 자연을 알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책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배 농부라든지 농부 멘토가 필요하고 이제 그 농부 멘토들과 함께하면서 이 보자기장이 탄생하게 됐는데 광주에 있는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라든지 주변에 많은 도시농부가 모여서 저희가 광주토종학교라는 강좌를 열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 농부들이 자주 함께 만나고 모이고 좀 교류했으면 좋겠다. 그 교류의 네트워크 장을 무엇으로 해볼까 하다가 서울의 마르쉐라는 농부장터가 항상 하고 있던 때여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광주의 마르쉐 같은 장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마음이 모여서 시작된 게 벌써 이제 7년이 되고 7년에 또 1년에 한 3회 이상 하다 보니 벌써 20번째 20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I mean this is located in the very hub of the city. 왜냐하면 이게 사실 충장로, 금남로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차를 가지고 가시기에는 어렵지만 오히려 청소년들이 시내라고 불리우는 광주 금남로 자주 이렇게 버스 타고 가기 때문에 훨씬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고 또 이런 센터에서 이런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워크를 한다고 하니까 더욱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So we are just introducing about this special market that had opened regarding the farmers. So they are basically growing their own crops in the background of their own center and helping our teenagers or adolescents experience of this farming. and they get to collaborate with different institutions and for real, like authentic farmers to have this open market as well. 근데 솔직히는 청소년들은 농사짓는 거에 시간을 별로 못 쓸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분들만 힘든 일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내부에 이거 이야기를 드리려면 저희 내부에는 또 후기 청소년들 20세부터 24세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턴십 프로젝트가 있는데 3D의 또 저희가 공간이 특징이다 보니까 5개의 공방도 있고 이 공방과 또 진로팀 이렇게 해서 4명의 인턴들이 3D의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다음 길을 고민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의 청소년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저와 그리고 또 다른 멘토들과 함께 참지의 텃밭과 어떻게 보면 톤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반에는 저희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긴 했는데 저도 이제 꽤 괜찮은 농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농부가 되면서 저도 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또 청소년들 4명, 5명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두 번씩 하면서 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올해 호박을 하나 심었어요. 정말요? 늙은 호박, 크게 이렇게 열리는 거 근데 지난주에 이제 수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할로윈 인형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할로윈 인형 만들었다가 그리고 이틀 지나서 인제는 먹자 해가지고 어제 호박죽을 만들었는데 되게 오지더라고요. 오지다? 오지다.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알죠. 오지다. Let's see. How can we describe 오지다 into English? Maybe we are excited. 너무 약한데? 너무 약해요? 근데 저한테 오는 감정이 그 정도인데 오지다. I don't know. I don't know how much of excitement is it. 자 우리 보자기장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보면 벌써 이제 7년 동안 하셨고 1년에 코로나 때 잠깐 못하셨을 것 같은데 20번을 넘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이미 이 장터가 언제 열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분들 반응도 좋았다고 하던데 당시 상황 좀 어땠습니까? 저희가 농부장터이다 보니까 작물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를 중심으로 열려요. 그래서 6월달 또 8월달 또 수확들을 좀 끝낸 11월에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아 6월, 8월, 11월? 네. Right. June, August, and November are the periods. 네. 이제 다들 좋아하셔가지고 뭐 두 달에 한 번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자주 열어달라 이런 말들이 있어서 모르새요. 내년에는 한 번 정도 더 열어볼까? 현재 고민 중에 있고 그러면은 이 3D 센터에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농산물들도 같이 이렇게 오는 겁니까? 네. 저희 센터에서 수확한 것을 팔 수는 없고요. 저희는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할 때 사용하는 형태이고요. 이게 농부장터이다 보니까 3D 센터에 있는 청소년들도 무언가를 출점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데 주로 외부에 계시는 소농들이라든지 도시농부들이 자기 텃밭에서 키운 것들을 가져오시는 경우들도 많고 저도 호박 가져갈 걸 그랬네 If only you'd know 네. 농부 셀러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농부 장터이긴 하지만 음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수공예품이라든지 음식 중에는 또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었는데 다른 기관과 또 단체와도 협력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I mean, this is happening every year for three times a year. So it's happening in June, August, and November. It's not only that only these self-grown products are being introduced. It's actually the different products that are from authentic farmers that are like around this urban area or outside in the surrounding areas that also come and get to sell their own farming products. And there is also collaboration that is being noted. 그래서 이 말씀하셨던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진로 활동의 허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로라는 건 단순히 직업을 체험하거나 찾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생애에서 나의 길을 또 찾아가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했던 일들을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보자기장, 저희는 많은 협력 기관들과 협력하는 단체들이 있긴 한데 보자기장 같은 경우에도 광주전남기농혼동보문화, 광주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또 작은 소농들의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함께해야 제대로 된 장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힘만으로 광주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경험을 하게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정말 좀 전문성을 갖고 또는 그 분야의 진심인 분들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은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Right. So adding a hint of expertise and professionalism, and that is the reason why there are a lot of collaborations that are ongoing. 진로 설계나 자기 삶을 디자인하는 게 주 업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수능 끝난 고3분들, 이분들이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점수에 맞춰서 대학 진학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혹시 센터에서는 지금 고3 수험생들, 수능 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가 어떤 특정 시기에 어떤 것들을 막 준비하지는 않고 매달 이렇게 토요일마다, 토요일 둘째 주마다 열리는 모두의 창작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공간, 학교에서 많은 고3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1, 2층이 자율 이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시기에 너무 저는 고3들이 이제 끝났으니까 또 뭘 찾아가라고 막 뭐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편안히 좀 오셔가지고 공간에서 좀 잘 즐기시면 좋겠고 또 1층에 카페 크리킨디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공간은 청소년들이 다 모두 2,000원이에요. 좋은 재료들과 좋은 음료들이 2,000원이기 때문에 시내 오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들리면서 즐기셔도 좋고 또 2층에 시끌시끌 와글와글 이런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한다든지 또 회의를 한다든지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오셔서 친구들과 즐겨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무슨 면접이라든지 다음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 책 읽는 열린 책방에서 좀 책을 읽으시면서 좀 자신이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 시간 이후에 자기를 좀 위로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2016년에 이제 개관을 해서 벌써 이제 8년차가 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이 공기관도 많이 있고 뭐 사립으로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구별로 있는 곳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상담센터도 있고 지원센터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다양한데 3D센터는 지난 8년의 시간을 생각해보면 우리 광주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다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하시겠어요? 어 이제 뭐 저희 마음은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보시면 한 명 청소년의 한마디 제가 제일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한마디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어 그 엔게이 방과 후 프로젝트라는 곳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3년을 계속 왔고요. 네. 고등학교 3년을 왔고 올해 상반기 때 수료생을 대표로 해서 이야기를 한 당근이라는 청소년의 이야기인데 당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곳 3D에서 많이 도전하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3D에 오는 청소년들은 꺼리 낄 거 없이 좌충우도로 하면서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을 저는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이 청소년이 어디서 상을 탔어. 어떤 학교에 진학을 했어. 무엇을 취업했어 이런 것보다 아 나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했어.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친구들에게 다른 청소년들에게 그러니까 당신도 여기에 와서 좀 실패하면서라도 많이 느끼고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 당근이라는 친구는 학교를 다니면서 3D센터 프로그램 하신 건가요? 네. 그 엔게이 방과 후 프로젝트는 목요일 오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16회 정도 와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어떤 프로그램을 듣는 거고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거의 다섯 번을 영상 관련된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연출을 해보기도 했고 연기를 해보기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이 좀 맞는지를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좀 의아하실 수 있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당근이 사실은 실명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안에서 일을 하시는 스태프분들도 다 이름이 이제 별칭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도 별칭이 필라 테스를 하셨어서 필라 이렇게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이름이 다른 것 같은데 약간 그 권위를 좀 줄이자 뭐 이런 건가요? 정확히 이거 저희의 어떻게 보면 문화하고 관계가 있는데 청소년을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평적이고 평등한 문화들을 항상 이야기 나누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게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어떤 행위를 해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어떻게 보면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 맺기를 위한 가장 첫 번째 일이 조금 자기가 다른 사회에서 붙여진 이름 특히 또 한국사에는 연령, 책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갈리는데 그런 이름 말고 좀 내가 불리고 싶은 것들을 여기서 불려보자. 그래서 따로 님씨 이런 걸 붙이진 않고요. 그냥 필라, 당근, 주디, 락 이렇게 그럼 오는 청소년들도 다 그런 본인의 애칭으로 부르십니까? 네, 본인의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That's great. So in order to create this flat closure within the center, they're actually calling by different names and different titles, not the authentic Korean work titles. So they have different nicknames as well.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꼭 가보고 하거든요. 다른 동생들도 데리고 가면 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패실리티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 그것도 시내 한 복판에.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해외에서 계속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약간 되게 자치적인 그런 약간 공동체를 설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마을을 꾸려나가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I don't know if this happens a lot in Korea.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자치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센터나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또 광주에서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었을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엔게 프로젝트. So you're basically trying a lot of projects. Like 엔게 basically means multiple projects. And you'll be able to involve yourself or indulge yourself on a weekly program. Like once a week on every Thursday evening. And you'll be able to continue for 16 weeks. And you'll be able to continue this not only one round but like multiple rounds.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고 아까 당근님 우리 청소년분의 사례를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인상 깊은 어떤 변화, 반응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3D는 8년이 됐고 저는 같이 스타팅했던 멤버이다 보니까 저도 8년을 일했어요. 그래서 실제 너무 사례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뭐 다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 있고 최근에 저도 또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고3 때 3D에 왔던 엔저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24살이 됐어요. 본인이 사진 분야 관련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내가 3D에서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좀 여기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실제 자신이 잘하는 이 사진인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2021년과 2023년에는 단골 청소년들이 직접 찍어가지고 내부에서 저희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3D 또 벽면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사진 워크숍을 좀 열어가지고 사진을 배우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또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배움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온 케이스도 있고 또 한 케이스 괜찮으면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조금 학교 밖 청소년이 있고 세상과 거리가 있었던 리안이라는 청소년이 있는데 리안은 세상과 좀 연결되고 싶고 좀 단단해지고 싶어서 작년에 저희 인턴십에 신청을 해가지고 1년 동안 3D 카페 크리킨디에서 카페일을 하는 인턴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걸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실제 가장 카페가 서비스업으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3D라서 큰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됐고 올해는 본인이 그동안 쓴 글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직접 디자인하면서 독립 출판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 2층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이고 아까 사진전을 하셨던 그 친구의 경우처럼 청소년에서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그 가정에 함께 있으니까 딱 청소년들만 모여있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공동체의 제너메이션 갭 같은 세대 차이 같은 것도 허물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3D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자치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도 좀 있습니까?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우선 모든 청소년 기관들은 법에 의해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3D에도 정말 열심히 정말 제가 분받을만큼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올해 10명이 활동하고 있고 저희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름은 3DC입니다. 3DC? 네. C는 또 중의적 의미들이 있어요. 마치 씨앗처럼. 씨앗 같은 것도 있고 또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무슨 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내부의 동아리가 벌써 25개나 등록을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D는 좀 마을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 내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동아리를 가지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들을 분야들의 활동들을 3D 공간과 또 자원을 이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Right. So there is an operating committee that is autonomously oriented by the adolescents themselves and there are 25 clubs that are also on their way. 그런데 이 청소년분들이 이 센터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물론 아까 1, 2층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서 청소년이든 일반 시민분들이든 아무나 올 수 있다고 하셨지만 특별히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지 사전 등록이 필요한 건지 어떤 장벽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별로 참여할 방법들이 다 달라요. 시기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층의 공간은 자율 이용 공간이 많아서 좀 그냥 들러서 구경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용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의 창작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피규어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또 4주,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들은 개별 신청이 또 가능하고 또 그룹이나 대량으로도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게이 방과 후 프로젝트나 또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교육연수원과 협력하여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학교를 통해서 좀 신청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인디비주얼리 신청을 하면 되나요? 주로 요즘 많이 하듯이 인스타라든지 홈페이지 통해서 정보를 보시고 거기에 있는 참여 링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워낙 청소년들이 바빠가지고 자기 일정만 맞으면 어떤 프로그래미들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참여의 장벽이라고 보이는 건 이제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것만 아니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D센터를 이미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시기도 할 텐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혹은 부모님께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저는 청소년기는 좀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서 아쉽고 좀 안타까운 적이 많았고요. 그런데 여전히 진학이라든지 취업의 압박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저는 이 시간을 많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저희의 3D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는 올해 했던 프로그램들을 거의 다 유지하면서 또 더 청소년들이 잘 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3D를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또 학교 외의 다른 공간에서 진로들을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계속 저희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혼자 오셔도 좋고요. 또 혼자, 나 혼자 하기 싫다면 그냥 오셔서 또 다른 또래 청소년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하고 싶은 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카페 크리킨디 또 2,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서 누구나 편히 올 수 있으니까 편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까지만 2,000원이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청소년 3 디자인센터 정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3D입니다. That's right. The answer for today is quiz number one, 3D. and we will pick our winners tomorrow. 네, 저희가 잘 모았다가 내일 당첨자 발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함께 잘 나눠준 김선휘포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학교라는 교도소,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출석부라는 죄수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70년대의 주입식 교육을 받아 나의 인간성을 타박탈당하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십니까? 사춘기를 보내는 학창시절이면 일기장 한편에 써봤음직한 그런 글인데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어른들의 룰에 따라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과 같은 회의감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시기죠. 그런데 지금화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보호받던 시기이고 책임지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던 시절이었고요.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해볼 수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를 너무 안타깝게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30대, 40대의 삶도 돌이켜보면 비슷합니다. 그때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지금보다는 그때가 또 가장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그때의 힘들음을 감당할 만큼 제가 더 성장해서인지 아니면 당시의 아픔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 광진톡톡이었습니다. 김뜻돌의 어른이 된다면 들으면서 김광진 오마이광주 마치겠습니다. 내일 초대석 시간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작품에 등장하는 5.18 항쟁지를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김희송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한수희, 장은실, 구성의 최은영, 기술의 정인수, 라이브 스트리밍의 김순영, 기은영, 저는 김광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재방송과 내일 아침 8시에 라디오와 유튜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